상은일니까. 상은일니까. 네. 너였구나. 배신차가. 내 하나 죽인다고 조선의 운명이 바뀔 것 같니? 니년 뒤. 니년 옆. 니년 앞. 조선의 운명에 기대 먹고 사는 자들이 이리 많지 않니? 당신은 우리 조직 하나 없앤나고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나? 그것도 해질 것 같나 같. 먼저 말해 답이나 알아. 다른 조직원들은 어디 있니? 당신을 죽이러 갔지. 그들이 오래 걸려도 꼭 갈 거야 그들이. 그리하라. 오라. 내 조선을 갈기갈기 찢어서 팔아먹고 있을 거이니. 내 조선을 갈게. 내 조선을 갈게. 내 조선을 갈게. 넌. 하나 둘 셋. 세. 원정한. 상헌이.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어린 것입니다. 계시바입니다. 그렇게. 처음 할아버님을 배웠다. 반자남짓 좁은 상자 속. 보드라운 내 아버지, 내 어머니와 함께.